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수요일 해외직과 같은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일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엔드클로딩 사이트에 나이키 NRG 후디들 다양한 색상들 입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 많은 차콜 색상 사이즈 전부 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색상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코스 공식 홈페이지 최대 70%까지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12%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개 추가되서 많은 분들 둘러보고 계십니다. 다양한 제품들 소개시켜드릴거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뉴발란스 993 제품 사이즈 현재 여러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켈빈클라인 공식 홈페이지 50% 세일되는 정보 종료되었다가 다시 세일 시작됐습니다. 제품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긴 하지만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합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르켓 공식 홈페이지에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울로 만들어진 스웨터 다크블루 색상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제품 굉장히 인기 많은 색상이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르켓 공식 홈페이지 현재는 한국 직접 배송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스 사이트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최대 60%로 세일 포커졌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그리고 국가별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유럽에서 또는 중국에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등등 전부 다 소개시켜드릴 거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여러 브랜드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마샵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리는 제품 다양하게 세일에 추가됐고 랄프로 램폴로 제품이라던지 구찌 카드홀더 그리고 몽블럼 제품들도 새로운 신상품들 들어와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페치 명품 편집샵 이미 세일 적용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아미 제품을 비롯해서 메존 키친의 제품이라던지 스톤 하일랜드 등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세일에 모았습니다. 애플 아이패드 8세대 128기가짜리 제품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소니 헤드폰 종류라던지 삼성 외장하드 브라운 면도기 그리고 LG 텔레비전까지 모았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베이 사이트에서 샘소나이트 제품들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되면서 여러가지 캐리어 또는 백팩 종류들 초특가에 구입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다이슨 청소기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20% 세일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주시면 빠른 직구정보 빠른 세일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링크 중에 제휴링크 또는 적립할 수 있는 링크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세일정보, 직구 고수분들이 여러 정보들 올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대략 2시간 정도 전에 세일정보 미리 올라가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세일정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에도 세일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팔로우하시고 세일정보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직화틸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엔드클로딩에서 판매되고 있는 나이키 NRG 후디 종류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전에 리뷰한 영상도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잘 입고 있는 제품인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굉장히 두툼해서 겨울철에 입으면 딱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나이키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엔드클로딩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 16,000원 추가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빠른 배송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차콜 색상 굉장히 인기 많은 색상인데 X스몰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나이키와는 조금 다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NRG, 나이키 랩에서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나이키 제품과 일단 다르고 보여드린 이 제품 매장에서 구입이 굉장히 힘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이쁜 색상 있을 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검정 색상도 굉장히 인기 많은데 X스몰부터 미디엄 사이즈까지 사이즈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두 색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맨투맨 종류들도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색상이라든지 그레이 색상, 이런 카키 색상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NRG 티셔츠도 굉장히 도톰하고 질 좋은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드클로딩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직구하는 방법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독일코스 공식 홈페이지 현재 최대 70%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아래쪽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대략 12% 정도 세일되고 독일 배송 대행지까지 무료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셨는데 한국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이 된다거나 다른 나라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경우 쉬핑 투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점원이 그리고 잉글리시 부분 클릭하시면 독일 사이트에 영어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독일 배송 대행지 통해서 미화로 환전화했을 때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전보다 세일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코튼 트윌 자켓 현재 50%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인기 많은 제품이니까 꼭 들어가서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리넨 블레이저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이미 70%나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고 울로 만들어진 지금 보여드린 이런 자켓 이쁜 자켓들 만나 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카드홀더 같은 경우도 50%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세일 이렇게 나오면 한국분들이 빠르게 들어가서 구입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고 여러가지 제품들 있을 때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제품들 아이들 제품들도 구경해보시고 구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코스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찾아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따라하시면 쉽게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 뉴발란스 993 제품들 사이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260mm부터 사이즈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래쪽에 10%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링크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보여드린 페이지 이동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자동으로 10% 세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10% 세일되어서 157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한 켤레 구입하시는 경우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미국 켈빈클라인 공식 홈페이지 현재 5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세일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세일이 적용이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할인코드 없이 구입 가능한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마이크로 파이버로 만들어진 로우라이즈 트렁크 현재 12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11불 90센트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색상도 이런 식으로 변경해보시면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줄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도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원래 가격보다 대략 60% 정도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12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대략 13,000원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환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3,000원, 4,000원짜리 언더웨어 같은 경우는 현재 전부 다 품절되어서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남성분들 속옷 제품들만 모아놓은 페이지인데 현재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이미 세일 전부 다 적용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언더웨어 제품뿐만 아니라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 종류들 75%나 세일돼서 2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세일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언더웨어 종류들 이미 세일 전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구경해보시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도 한국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일되는 제품들 특별한 할인 코드는 없지만 괜찮은 제품들 여러개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테레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유럽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입니다. 한국 직접 배송 20유로 내시면 받아볼 수 있고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미화로 환전하실 때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합니다. 이렇게 FTA 적혀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부가세 10%만 납부하시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찌 제품을 비롯해서 브루넬로, 쿠치넬리, 로에베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이쁜 제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2만 7천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 막스마르 제품들 둘러보고 계시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마이테레사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여러 꿀팁 받아서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독일 아르켓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많은 분들이 인생 아이템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의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정식 명칭 헤비니트 울 점퍼라는 그런 제품이고 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특별한 세일은 되고 있지 않은 제품이지만 보여드린 이 제품 사이즈만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제품이니까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제가 세팅을 조금 변경을 해봤는데 맨 아래쪽 부분 인터내셔널 쇼핑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독일 설정으로 하시게 되는 경우 독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인터내셔널로 설정 변경하시면 미국 달러 99불로 보여지고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는 거 불편하셨다면 인터내셔널로 설정하셔가지고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보여드리면 월드와이드 쇼핑 같은 경우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찾아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배송비용 20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미국 달러로 20불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미국 달러 200불 넘게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서 쇼핑 출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제품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과무가세 붙습니다. 만약에 제품 만약에 제품 200불 넘게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무료배송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3일에서 5일 걸리는 배송이라고 하니까 빠른 배송입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릴 요 제품 사이즈 빠져나가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제품들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한국에서 직접 배송 쉽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특별한 세일은 없지만 아르케 신상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에센스 사이트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최대 60%로 세일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일부 최대 50% 세일하는 제품들 60%로 세일폭이 커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30% 40% 세일되는 제품들도 세일폭이 커져 있기 때문에 사이트 전체가 가격이 내려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세일되는 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베스트셀러 제품들도 모았으니까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한국에서 11월 달에 가장 많이 구입한 제품들만 모아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꼼데가루송 어저께 설명드린 나이키와 콜라보한 스니커즈를 비롯해서 르메르 범백이라든지 펜디 버켓백 아크네 스튜디오 무스탕 이런 제품 많이들 구입하셨는가 봅니다. 그리고 스톤아일랜드 롱파카 이 제품 많이들 구입하셨고 컨버스 런스타이크라든지 르메르 제품 다양한 제품들 이렇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은 우영미 백로고 티셔츠를 비롯해서 르메르라든지 당연히 스톤아일랜드 제품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고 미국에서 구입한 제품들 베스트셀러 한번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꼼데가루송 제품 포함되고 있고 이런 많은 부츠 종류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츠 종류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고 알렉산더 맥킨 오버솔 제품이라든지 오프화이트 몽클레어 제품 골든구스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등등 제품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유럽 베스트셀러 제품들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는 몽클레어가 당연히 인기가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제품들 몽클레어 제품들로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부츠 종류들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베스트셀러 제품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츠 종류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은 캐나다 구스 제품들 굉장히 인기 많은 것 같습니다. 캐나다 익스페디션 제품들 많이들 구입하셨고 남성 제품들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캐나다 구스 제품들이 단연 많이 팔린 제품들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도 컨버스 런스타이크는 어디든지 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컨버스 런스타이크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정색상 가중으로 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컨버스 런스타이크 제품이라든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조금 다른 제품들 만나 볼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메종마르젤라 제품들이 단연 많이 포함되고 있어서 일본은 메종마르젤라라든지 꼼데가르속 이런 제품들 굉장히 인기 많은 것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링크 찾아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는 세일되는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면 나이키 스투시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원래 재고 없어서 구입 힘든 그런 제품입니다. 이전에 리셀 사이트에서 돌 정도로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여러가지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영미 제품 아까도 보셨다시피 한국에서 단연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우영미 백로고 티셔츠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미 제품들 어저께 빼놓고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아미 제품들도 가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반팔 티셔츠를 비롯해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맨투맨이라던지 꽈배기 니트 같은 경우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이전보다 가격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되는 페이지 4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페스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발렌시아가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트리플S 제품을 비롯해서 스피드라우너라던지 트랙슈즈 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메종키츠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가디건 종류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183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200불이 안되게 미국 배송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 없을 정도로 아주 저렴하고 맨투맨 종류들도 130불 14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지갑이라던지 스카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종마르잘라 지갑 종류들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카드홀더 174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다양한 제품들 추가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윈드러너 자켓 같은 경우 8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여러가지 나이키 제품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48불 60불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저렴한 금액의 신발 종류들도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자켓 종류라던지 패딩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파우치 아주 저렴한 금액 33%나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간단한 리폼을 통해서 스트랩만 타시면 버켓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켓백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제품인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많은 분들 파우치를 구입하셔가지고 리폼에서 사용하고 계시니까 이런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 여러가지 핸드백 종류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아페스의 하프문 백을 비롯해서 오프화이트 제품이라던지 마르니 트렁크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여성 제품들도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25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조마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마샵 사이트 미국에 위치한 시계를 원래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요즘은 여러 명품 제품들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이고 한국 직접 배송비용 100불만 넘게 구입하시면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할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셀린느 제품들 현재 세일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셀린느 핸드백들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58% 또는 60%가 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마샵 사이트 진품인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올려드리는 사이트 모든 사이트들 검증된 사이트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셀 많이 하는 명품 사이트 같은 경우도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들 올려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정품만 취급하는 사이트들만 올려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셀린느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랄프로렘 폴로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랄프로렘 폴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이쁜 제품들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찌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새롭게 들어와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구찌 마몽뜨 카드홀더 같은 경우 245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지갑으로 사용하셔도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카드 지갑 찾으셨던 분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찌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새롭게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찌 벨트 종류들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고 구찌 라이톤이라던지 에이스 스니커즈 로퍼 제품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불람 제품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카드홀더 같은 경우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99불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몽불람 시계라던지 백팩 카드홀더 카드지갑 만년필 등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팟패치입니다. 팟패치 사이트 이미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 자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배송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4일까지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리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셔도 무료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팟패치 사이트 같은 경우 원래 배송비용이 대략 4만원 정도 돼서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아주 저렴하게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세일도 되고 있고 무료배송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상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단독 할인코드 있습니다. 10% 할인코드 있으니까 정상가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팟패치 사이트 관부가세가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금액입니다. 한국어로 아주 쉽게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주소 같은 경우도 한국어로 전부 다 입력하셔도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0%만 하시면 그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됩니다. 현재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하고 메존키친의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웨터 종류라던지 맨투맨 종류들 자켓 종류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유럽에 위치한 분티끔 회장에서 제품들을 올려주고 있는 오픈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 다른 가격에 올라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전체를 확인해보시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여성 제품이라던지 아이들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페치 사이트 조금 예전이긴 하지만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애플 아이패드 8세대 제품이고 128기가짜리 제품입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380불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대략 11% 정도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린 요 제품 한번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380불짜리 제품이고 보여드린 요 제품 200불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부가세 10% 발생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1 요렇게 하시면 418불 정도가 되고 그리고 배송 대행지 비용 추가하시면 되는데 더하기 20불 정도 넉넉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39불 정도 나오고 만약에 애플케어까지 하시는 분들 애플케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69불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금액에서 더하기 69불 요렇게 하시면 507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동일한 세팅으로 128기가 하고 와이파이 각인 없고 그 다음에 애플케어까지 전부 다 하시면 대략 67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507불 정도에 구입 가능한데 곱하기 1100원 요렇게 하시면 55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1만원 12만원 정도 아껴서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애플케어 같은 경우도 저렴하게 여기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니 헤드폰 같은 경우도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1000XM4 제품 같은 경우 278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외장하드 같은 경우 아주 가격 좋습니다. SSD 1TB짜리 제품이고 T5짜리 제품인데 130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운 면도기 시리즈 5짜리 제품이고 5190cc짜리 제품 현재 많은 셀드에서 120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원래 가격 220불짜리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델에서 만들어진 27인치짜리 모니터 아주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원래 가격 250불짜리 제품 13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이베이 사이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 사이트 현재 샘소나이트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샘소나이트 피봇 3개 들어가져 있는 캐리어 18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린 금액에서 25% 추가 세일 받으시면 대략 135불 정도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말도 안되는 초특가에 구입 가능하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피 면제해주는 그런 배송대행지 찾으셔가지고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부피 면제의 의미는 부피로 배송비용 책정하지 않고 무게로 책정하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가장 큰 캐리어에 전부 다 포개져서 오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25%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캐리어 종류들도 있지만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백팩 종류들 66불까지 세일되고 있고 추가적인 25% 세일 받으시면 5만원 정도의 샘소나이트 백팩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다이슨 청소기 같은 경우도 아직도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V10 제품을 비롯해서 V7 앱솔루트 V8 앱솔루트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리퍼 제품이라던지 새 제품들도 전부 다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빠른 세일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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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